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내가 왜... 너 자꾸 이러면 너만 힘들어져. 난 당신 위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. 근데 대체 난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야? 제발 나 좀 이렇게 더 이상 해버려 두지 마, 어? 알잖아. 내 옆에 안 결국. 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. 나... 나... 너... 나... 나 진짜 너무 그리웠어. 나도 그래. 나 진짜 너무 그리웠어. 나 진짜 너무 그리웠어. KY beginner 잠깐만 천주야 큰모, 잠깐만 잠깐만 큰모 daught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